자 이번 시간에는 인풋 설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화면 밑에 메뉴바에서요. I-O 버튼을 눌러봐 주세요. 그러면 바로 보이는 게 이 세 가지의 기능에서 인풋 기능을 바로 패치할 수 있는 이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SOURCE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이 이 위쪽에 있는 게 바로 그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SOURCE 섹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현재 로컬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로컬의 의미는 이 믹서에 빌트인 되어 있는 마이크 인풋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번서부터 총 마이크 인풋이 16개의 인풋이 있잖아요. 그래서 16개의 인풋까지 보실 수가 있고 또 스테레오 인풋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따로 토크백 단자가 있기 때문에 토크백 인풋도 이렇게 로컬 내 안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믹서에 연결해서 시그널을 받는 것을 로컬 인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S-Link 폴트를 통해서 인풋 소스를 또 받으실 수가 있겠죠. 뒤에 있는 S-Link 이더넷 폴트에 연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익스팬더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스네이크를 통해서 랜선 하나로 S-Link 단자를 통해서 소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외에 USB의 소스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IO 폴트 카드라고 해서 뒤쪽에 빌트인 되어 있는 단테나 웨이브 이런 외장 카드를 연결해서 또 이 믹서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고 패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왼쪽에 보셨을 때는요. 이쪽은 여러분들 그 소스 이 소스들을 어디에 채널로 여러분들이 보낼 것이냐 하는 그 데스티네이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 기본으로 이 믹서가 인풋을 제공하는 디폴트 되어 있는 부분은요. 채널 1번서부터요. 지금 채널 40번까지가 인풋으로 되어 있고 모노 인풋이죠.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인풋으로 받을 수 있는 스테레오 인풋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모노로 생각하면은 여섯 개인 거죠. 그 다음에 USB로 받을 수 있는 레프트 라이트 스테레오 인풋도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스테레오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모노 40개의 인풋을 받을 수 있고 스테레오로 소스로 지금 네 개의 소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미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는 소스를 이쪽으로 패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40개의 모노 인풋뿐만 아니라 48개를 모두 다 모노 인풋으로 마이크 인풋을 더 확장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요. 가운데 보이시는 셋업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믹서 세 번째에 있는 믹서 컨피규레이션 버튼을 누르시고 인풋 스테레오 이 인풋 스테레오 이 창으로 가게 되시면은 1번서부터 48번까지 지금 현재는 1번, 2번은 모노로 받게끔 되어 있고요. 뒤쪽에 있는 40번까지 다 모노로 받고 있고 41번서부터 48번까지는 스테레오로 두 개 채널씩을 스테레오로 묶어서 총 네 개의 스테레오 채널을 활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 41, 42조차도 내가 모노로 마이크 인풋으로 받고 싶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41, 42조차도 모노로 받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시 I.O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로컬 인으로 연결해 있는 소스는 기본 디폴트가 채널 1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널 1번으로 들어오는 소스를요. 만약에 1번이 아닌 3번으로 연결한 소스를 이리로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로컬에 3번에 연결한 소스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어사인 버튼을 바꿔주시면은요. 지금서부터는 로컬 3번에 꼽은 마이크를 채널 1번으로 가져오시는 거죠. 자, 만일에 로컬이 아닌 예를 들어서 S-Link, 디지털 스네이크의 소스를 채널 1번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어사인 되어 있지 않은 거에서 제가 디지털 스네이크 1번을 1번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컬에 한번 가보도록 하면은 현재 제가 바꿔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있죠? 인풋 1번이 로컬로 어사인 되었던 게 스네이크로 어사인을 제가 바꿔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패치가 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스를 원하는 채널로 IO 패치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편안하게 인풋을 설정하시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zip